과연 인간은 돈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돈을 위한, 돈에 의한 머니게임 지금 시작합니다. 참가자분 나와주시죠. 나왔다,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돈이 절실히 필요한 남호연입니다. 두두등장. 좋습니다. 남호연 씨를 응원해 주시기에 우리 가족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문의 자랑, 남호연이 화이팅. 좋습니다. 남호연 씨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머니게임 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돈을 선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선택할 것인지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1단계 10만 원 상황입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10만 원. 도전. 1단계 10만 원 상황. 보여주시죠. 저기요, 죄송한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차가 도랑에 빠졌는데 꿈쩍을 안 하고 있어요. 차 좀 같이 밀어주세요. 견인 부르시면 되잖아요. 급해서 그래요. 차 좀 같이 밀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남호연 씨 선택은? 이상호왕이 선택하라고, 지금요? 만약에 저분을 도와주시게 되면 머니게임 종료하게 됩니다. 호연아, 네가 저 차를 밀어줘서 저 차가 밀리면 우리 집 월세도 밀리는 거예요. 선택에 참고해라. 남호연 씨 선택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남호연 씨 10만 원 축하드립니다. 제가 빨리 끝내면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남호연 씨가 도와주지 않았던 저 친구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뒷이야기였어요? 뒷이야기. 함께 보시죠. 그걸 우리가 왜 봐요? 꼭 봐야 되나? 아빠, 좀만 참으세요. 오빠가 차 뺄 사람 데리고 올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혜준아, 바다에 가려면 아직 물었냐? 아버지, 바다에 못 갈 것 같아요. 누가 차를 같이 안 밀어줘서 나중에 시간 내면 도와준대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도는 모양이군요. 아버지요. 마지막으로 바다를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아버지, 아버지. 잠시만요. 아버지, 여기가 바다예요. 끼룩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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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제 바다 영보가 뜨시죠? 그래. 너무 아쉽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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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호연 씨, 10만 원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아니, 뒷이야기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럼 내가. 남호연 씨는 상금 10만 원을 가슴에 품었지만 저 청년은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게 됩니다. 아니, 무슨 말씀. 그것도 남호연 씨 때문이에요. 아니, 말을 그렇게 하시면 왜 내가 몰랐는데. 아버지, 아버지 뭐 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이 무대에서 아들을 하나 잃었습니다. 아버지, 왜. 넌 이제 외동딸이야. 야, 가자. 2단계 상금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도전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 도전. 예. 2단계 1,000만 원. 상황 보여주시죠. 전화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 받으면 돼요? 여보세요? 어, 호연아. 나 정수야. 어, 정수야? 네, 중마호 친구기 정수 씨입니다. 어, 정수 무슨 일이야? 어, 호연아. 내가 일이 있어서 급하게 나가봐야 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야, 무슨 일인데 1,000만 원씩이나 어딜 나가는데? 아, 내가 빨리 나가봐야 돼서 그래. 1,000만 원만 빌려주라. 자, 남호연 씨 선택은? 아니, 이거 말도 안 하고. 호연아, 1,000만 원이면. 20원짜리 이 피자 박스를 50만 개를 접어야 돼요. 50만 개면 상암 월드컵 구장을 꽉 채울 수 있어. 선택에 참고해라. 자, 남호연 씨 선택해 주시죠. 정수야, 미안하다. 급해하고 정말 미안해. 네. 1,000만 원. 1,000만 원 선택하셨습니다. 예. 여보세요? 피자 천국이지? 이제 우리 피자 박스 안 접어. 이제 피자 박스 필요 없어. 예. 남호연 씨. 네. 근데 친구 이정수 씨가 어디에 나가야 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한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도 그 상황 함께해 보시죠. 아니, 왜. 잠시만요. 호연아, 호연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나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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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아. 책상하고 마무리하시죠. 아저씨, 우리 밥 먹고 와서 머리는 다시 마무리해 줄게. 살려주세요. 아니, 여보. 호연 씨 돈도 안 빌려주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어떻게 했는데. 그놈 그거 생냥아 치네 진짜. 내 소중한 친구 호연이 욕하지 마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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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버섯이다. 이거 캐야 돼. 이거 캐야 돼. 아니, 여보. 이런 데 너 힘 빼지 마요. 이런 데 힘 빼면 죽어요. 그입다 너. 이 버섯은 내 친구 호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송이버섯이야. 이거 캐자.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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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공이에요. 죽을 줄게요. 여보. 어. 어. 벗어중그래 놔. 강아지가 참 곱촉해. 이러민 새끼야. 나 한 그대 참아도 내 친구가 좋아하는 버섯 거죠. 저러ason. 이러민 새끼야. 은호윤 수시도. 이. 봐 całe complic다 욕". 정씨야. 나어야 씨 천만원 축하드립니다. 형제같은 친구를 형체 없는 친구로 만드셨습니다. 나무여 씨, 천만 원 축하드립니다. 형제 같은 친구를 형체 없는 친구로 만드셨습니다. 말을 그렇게 해요, 자꾸! 나무여 씨가요. 아버지, 이제 천만 원 획득했습니다. 이거 앉아보셔도 돼요. 첫 단 더러운 돈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 이틀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미를 주시면... 왜 나한테 그랬지? 험한 꼴 보지 말고 가봐야지. 3단계, 1억입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1억이면 1억이면... 갈수록 상황이 힘들어지잖아요, 못하겠어요. 아닙니다. 3단계는 굉장히 쉽습니다. 나와주시죠. 쉽다고? 우와! 자, 여기 현금 1억이 있습니다. 이 현금 1억이 양손을 올린 다음에 1분 동안 손을 떼지 않으면 이 상금은 나무여 씻게 됩니다. 엄청 쉽네. 도전!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조금만 더 버텨. 도전! 혜연아! 정신이야! 네가 좋아하네. 정신이야. 이 송이 번쩍했어. 그걸 잡았어. 내가... 정신이야, 미안하다. 너 왜 이렇게 떨어, 좋아? 내가 미안하다. 이거 굼가죽이야. 미안하다. 정신이야. 정신이야, 이런 거 안 돼. 정신이야, 미안하다. 안 됐어요, 안 됐어. 정말 미안하다. 남호연 씨, 살 버티고 계십니다. 안 됐어. 이제 1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 핸드폰은 남호연 씨가 직접 사용하는 남호연 씨의 핸드폰입니다. 야, 이거 하지 마. 진짜 저번 주에도 이상한 거 해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서 곤란하게 만들어서. 안 해, 안 해, 안 해. 손 떼셨습니다. 남호연 씨 실패. 머니게임 다음 주에 함께합니다.